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이고요.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2분의 1 정도 온 시점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물론 말은 하반기 커리큘럼 수업 안내가 맞긴 맞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다시 돌아가보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좀 할 거냐면 연초부터 쭉 공부를 했었던 분들 갑자기 빅살이 났네. 연초부터 어쨌든 2분의 1이 지난 요만큼의 시점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신 분들도 요 시점에 어떤 게 돼 있어야 되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 정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했어야 될 것들 잘 했는지 현재 해야 될 것들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밀리지 않게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얘기해 볼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자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자격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강좌들은 이러이러 했어요. 그렇죠? 원인원, 독해, 단어, 구문, 업법, 파이널 뭐 이런 것들. 뭐 선택 강좌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EBS에 관련된 지문들, 강좌들 또는 이제 특정한 순서 삽입이나 빈칸 같은 특정 유형에 관련된 강좌들. 자 이거는 이제 제 전체적인 강좌에 어쨌든 틀이고 다시 한번 자격 만들기부터 잘 했는지 보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언제냐면 연초에 네가 공부를 시작했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는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먼저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평가원 기출 문제가 됐건 EBS 문제가 됐건 그 문제를 내가 큰 무리 없이 어쨌든 해석해서 문제 푸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조금만 좀 얘기하면 요즘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땐 최근엔 아마 EBS에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 시기상의 자격이 있고 시기상의 자격이 있고 실력상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실력상의 자격 이거 여러분들 혹시 그냥 보시는 분들은 한번 좀 써보세요. 그리고 본인들의 상황하고 어떻게 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래. 다시 시기상으로는 EBS를 막 할 때가 맞긴 맞지만 실력상으로 내가 이거를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돼야 되잖아. 그거의 첫 번째가 구문인데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있잖아. EBS나 평가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해석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형강이나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무튼 인강에서도 얘기하지만 네가 평가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가원 수준의 문장들을 다 해석을 잘해야 될까? 나는 좀 아니라고 본다고. 나도 못하는 거 많아. 그럼 최소한 최소한 뭐는 돼야 돼? 쓰면서 가볼까? 첫 번째 네가 최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한 3개년치 모의고사를 내가 잘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건 한 번은 점검을 했어야 됐어.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구문 수업을 들어라. 이게 아니고 어떤 특정 구문 수업을 막 해서 이게 아니고 내 실력이 지금 해석이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판단이 안 된 상태로 일단 가버리니까 내가 해석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해가 문제인가 자꾸 고민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상할 거 여러분들 구문 되셨는지 다시 한 번 보자고 어차피 이건 제 커리큘럼 영상이니까 뭐 부끄러운 거 없이 얘기할게요. 후위 구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짧고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의 90% 이상은 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반드시 알아야 될 수준의 문장들이야. 오히려 고3 수준의 문장들, 평가 문장들은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문장들이 많아. 그건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해석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결해야 될 영역으로 옮겨가.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이지는 않은 그런 느낌 있지. 그러나 그 이전에 이건 다 해석이 돼야 되는 것들은 네가 한 번 점검해야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그냥 점핑을 뛰신 분들은 혹시 반드시 반드시 이건 한 번 해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 정도 문장의 해석이 되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라고. 됐니?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자. 만약 정 내가 만약에 힘들다. 경제적이든 뭐든 상황이. 그러면 패스라도 있으신 분들은 강의라도 한 번 봐봐. 왜냐하면 내가 화면에 문장을 띄워놨어. 그럼 그 문장을 화면으로 보고 된다. 된다. 이렇게라도 한 번 판단을 해. 근데 대부분 한 1, 2, 3강 정도까지가 된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만약에 자꾸만 문장이 걸린다? 그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 되셨지? 첫 번째 내가 얘기한 게 뭐야, 얘들아? 문장의 자격이야. 문장의 자격. 자, 그럼 그게 되면 사실 문장 해석을 다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EBS 또는 기출 이게 다 잘 풀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과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은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른 면이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영어 문장이 있었다고 치자. Imagine that. 이렇게 상상을 해보래. There are a lot of books.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치자. 상상해보세요. 우주에, 우주가 책, books 책으로 가득 차있다고 상상을 한 번 해봅시다. 이 정도가 만약에 영어 문장으로 나오면 해석은 좀 될 만한 문장이지. 우주가 책으로 가득 차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다음 문장이 뭐라 하냐면 그렇다면 책은 없는 겁니다. 에? 이건 해석은 되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 그래서 결국 해석을 넘어서서 뚫어낼 수 있는 능력. 즉, 두 번째가 글을 뚫어내는 즉, 글 읽기 능력 이게 있는지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 제 메인 강자인 올인원이 그런 것처럼 네가 이게 되는지 점검해봐야지. 나는 계속 너무 해석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해석이 안 되면 문제가 자꾸 틀리지 않는가 이거죠. 즉, 느낌과 감바필로만 하지 않나 아직까지도 점검해봐야지.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야 열심히 지금 복습하고 계시면 돼요. 됐니?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정도까지 됐어. 그럼 무슨 자격 요건이 하나 더 있을까? 네. 단어. 단어. 근데 내가 말하는 단어는 물론 단순 암기 단어도 있겠지 얘들아.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단어는 단어에 확장을 말하는 거죠. 즉, 네가 알고 있었던 그 단어가 그 알고 있는 단어에서만 멈추는 건지 더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건지 판단이 돼야 되잖아. 아, 이거까지는 안 외워도 돼. 뭐, 이거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것들. 어,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단어 중에서 이런 거 단어 아세요? compound 어떤 느낌이 먼저 들어?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 좀 들어? 뭔가 혼합 뭐, 이렇게 뭉쳐있는 거? 그건 이제 앞부분 제일 이제 메인 단어를 아는 거고 이게 동사로 아, 악화시키다? 되니? 가중시키다? 되니?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면 뭐, 그거 돼야 돼. 안 그러면 틀려. 라고 말을 할 거야. 이거 어디서 나갈게? 이거 아마 6평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지? 네, 6월 평가원에 오답률 1, 2, 38번에 박스, 즉 주어진 문장 넣기. 문장 삽입. 거기 박스에 compounding the difficulty 라고 나왔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는요. 이게 돼야 문제가 깔끔하게 풀렸다고. 자, 그런 거야.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 난 단어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어 확장이 필요할 거야. 특히 지문을 알겠는데 왜 선지가 손으로 안 가지? 아, 이거. 됐지? 이거 다 되셨는지. 네. 세 번째가 그래서 단어의 확장. V단어죠. 사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단어죠. 됐지?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해야 될 게 이제 두 번째 단계. 내가 이제 EBS라고 하는 지문들을 가지고선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었다. 그게 다시 한 번 뭐? 이 정도까지의 실력상의 자격이 됐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요즘에 한창 뭐하고 있어야 돼? 아, 네가 이 자격요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이 놈으로 이 놈으로 이렇게 할까? 이 놈으로 이거 이제 적용하는 연습해야지. 또는 채화하는 연습해야지. 내가 배운 것들이 실제 글이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뭐 이런 얘기는 깊이 있긴 안 할게요. EBS를 하는 것보단 기출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건 이전 캐스트 영상 보세요, 여러분들. EBS를 할까요? 기출을 할까요? EBS를 하세요. 자꾸 EBS를 연계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연계빨이 안 느껴지니까 안 해야 되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자고. 어쨌든 그건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거. 자, 다만, 다만. 연초부터 쭉 해오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내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실 것 같아. 모든 지문들을.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뒤늦게 정신 차리신 분들이거나 반수 친구들은 이걸 다 해야 되나? 이게 좀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여기. EBS에 주요 지문은 그래도 책임지자. 주요 지문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뭘로 도와드릴 수 있냐면 강좌, 매 강좌. 1강, 2강, 3강 그 제목에 거기 제가 써놨어. 몇 번, 몇 번, 몇 번은 들으시고 이거는 참고만. 이런 식으로 써놨어. 그거 이용해가지고 주요 문제 들으시면 돼. 또는 그거라도 공부라도 해. 또 하나 도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강좌 밑에 첨부 파일에 문제별 중요도 표를 좀 올려놓을 거야. 별표 하나, 둘, 세 개 기준으로 해서. 그럼 최소한 별표 하나 정도 돼 있는 거는 다시 별표 하나 돼 있는 거는 읽고 어느 정도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변형 문제 정도만 풀 수 있을 것 정도 된다? 그러면 오케이. 돼. 그런데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별표인 거는요. 네가 알아도 강의 한 번 봐. 그게 나을 거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량이 좀 많이 줄 겁니다. 괜찮지? 그게 사실 지금 한창 하고 있어야 되지. 즉 EBS. 한창 최소한 주요 지문은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그게 끝나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제가 이전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실력상의 자격요건 만들고 EBS의 자격을 어느 정도 만들고 EBS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면 국내에서 가장 좋은 문제로 너 마음껏 연습해봐야 돼. 그게 뭐야?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채화하라고. 뭐 통해서 국내 최고의 문제가 뭐니? 평가원, 교육청. 이 두 개 모의고사. 이걸로 채화 한 번 해봐야지. 그럼 이 채화의 단계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후반기의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주요 얘기 드릴 거예요. 아마 이 이전까지 내용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따라오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채화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 좀 쓰면서 가볼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채화의 단계랄까? 문풀. 채화 단계지.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들이 고민이 어디냐. 21번에서 24번까지 자꾸 간간히 하나 틀리는 이 현상. 또는 30번의 어휘 문제부터 해서 빈칸 지나서 39번의 문장 삽입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놈들 맞지? 이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략적으로 한 8가지의 유형을 문풀하는 입장에서 한 번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 무조건 빈칸 푼다. 무조건 순서적으로 푼다 말고 얘는 주제 제목 요지에 어려운 영어선제로 되어 있는 주제 제목 요지 대입 파악 문제를 이렇게 푸니까 아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풀리네. 아 그러니까 연결어 문제가 풀리네. 연결어가 되니까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 되네. 아 이 모든 게 되니까 빈칸 등등등이 되네. 이런 유형을 일원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유형을 쭉 연결시키는 거라고 한 방향으로. 그걸로 전체적인 문풀의 어떤 패턴들을 한 번씩 알고 가자.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참 커리를 빨리 따라오신 분들은 이거 미리 했더라고. 혹시 안 되신 분들 빨리 가세요. 전체 한 번 훑고 가. 내가 아 이런 세팅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플로우를 타야 되는구나. 그게 V2K예요. 실전 문풀 수업입니다. 자 그럼 그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 대세를 건드려야 되죠. 순서 삽입.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순서 삽입은 어쨌든 대세가 맞는 것 같아. 저는 이거는 뭐 하면 뭐 해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얘는 언제든지 좋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커리큘러 영상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이거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순서 삽입을 한 가지 원칙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게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봐.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제가 저한테 기억이 남는 강좌 애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올인원 강좌. 그때는 올인원이 아니었지만 명칭은. 그리고 두 번째가 순서 삽입. 그리고 빈 갈부의 정도였어. 이거는 꼭 해봐야 되라. 대략 한 80에서 90개의 문제를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서 할 거야. 그럼 나중에 그만. 그만 그만 좀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한 번 하면 돼. 얘는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그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좀 좋은 수업이라고 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서 삽입이 어느 정도 되면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저러 가기 전에 미리 갈까? 빈 칸 아니야? 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이렇지 않아? 시험 문제를 이제 실전에서 막 풀면 빈 칸은 왠지 모르게 일단 하나, 둘, 셋, 넷의 문제는 일단 점핑을 먼저 띄고 뒤에 거 먼저 푼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고개를 들어서 이제 내가 빈 칸을 풀어야지 했는데 오 뭐야 5분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너네 어떻게 하니? 일단은 OMR 먼저 작성하지 마. 이렇게 막 쫙 작성해. 검사로 작성해. 그래서 이제 빈 칸 풀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뭐 몇 분 안 남았어. 그때 여러분들 시험지의 흔적이 어때요? 연필로 푸는, 아주 열심히 푸는 적이 있는 반면에 빈 칸 거기는 꼭 그 컴쌈의 빨간, 그 까만색 그거를 대충 푸는 적 있지. 그거, 그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빈 칸은 점핑만 뛸 것인가? 요즘에는 얘들아 참 이거 안타까운 얘기인데 뒤로 점핑 뛰었다가 순서 삽입이 요즘 더 어렵다니까? 여기 난이도 훅 올라갔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써? 틀리는 것도 틀려. 빈 칸은 요즘에 난이도 많이 내려갔어. 도전해. 그리고 이 과정을 좀 겪는 친구들은 EBS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요. 빈 칸에서 연계 체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괜찮아 생각보다. 그리고 뒤쪽에 킬러 구간에 있는 33번, 34번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요즘에 이 6평도 50% 근처까지 나왔어. 정답률이 2. 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점핑 뛰는 게 능상 아닐 수도 있어. 빈 칸은. 그 빈 칸을 가지고선 아마 쭉 푹 한번 들어가 볼 필요도 있겠죠. 후반기 또는 하반기에는. 물론 이 교재 안에는요. 제가 난이도별로 이렇게 좀 챕터를 나눠놨는데 극강의 난이도도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어 얘들아. 평가원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후반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대부분 있지 않나 싶은데 굳이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거 있지. 업법. 이거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어쩔 거야 빨리. 안 했잖아 지금 잘.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지만 이놈의 한 문제짜리. 특히 요즘에 자꾸 업법도 2점짜로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요. 한 번만 투자하자. 한 번만. 업법이지 뭐. 그러니까 업법은 최소 이것만 하자. 이것만. 평가원 문제. 딴 거 하지 말고 평가원 문제만. 10개년 치만 정리하자. 이러지 마시고. 10개년이 무슨 이름이야. 10개년 치라고 해봐야 37문제인가 8문제인가 밖에 안 돼. 그 정도를 하자. 어차피 제 강자니까. V업법은 총 몇 강밖에 안 되냐면 7강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강에서 3강까지만 기본적인 업법의 개념 수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나머지 4, 5, 6, 7은 계속 반복이 돼서 굉장히 빨리 끝날 거야. 빨리 해. 책임져야 될 게 맞네. 이제 앞으로. 앞으로 책임져야 될 게. 끝이겠다. 이제 업법을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앞으로 하시게 된다면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실전의 문제들을 좀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9평 전에 아니면 9평 이후에 V 모의고사. 이건 선생님 개인 모의고사죠. 이미 나와 있는 거 무료로 푸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러셀 모의고사. 이것도 선생님이 제가 전담으로 담당해서 제가 지문을 쓰는 건 아니지만 문제술제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연습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선물을 안겨 드리고자. 올인원 파이널. 올인원인데 파이널이야. 뭔 소리냐. 다 때려 놓을 거야. 비형계 문제에서 네가 유형별로 중요하게 봐야 될 또 다른 문제들. 다시 패턴 정리하고. EBS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방식과 관련된 지문 또는 내용들. 한번 다시 정리하고.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깊게 봐야 되는 키워드들.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뭐 이런 정도죠. 뭐 그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저와 이제 풀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반기 커리큘럼이잖아. 지금 내가 찍는 영상은. 그러면서 제가 뭐 하겠다고 이 말을 출발시켰어? 한번 반성해보자고 지금 출발시켰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모의고사.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끝나겠지만. 그럼 이거 여러분들 목록 딱 써놓고 어디가 잘 됐고 안 됐는지를 한번 지우거나 별표 치거나 빨리 끌어당길 거는 끌어당기고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좀 하자. 알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따라왔을 때의 이제 느낌이고 자 지금부터는 이 안에서 좀 변수가 많으시는 분들 누구? 반수생 분들 또는 고3인데 또는 그냥 N수인데 비늦게 정신 차려서 점수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 일단 어 이거는 뭐 점수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얘기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그 등급과 점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전 더 욕심내는 건 6평만 봐? 아니 어 미뤄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와 미뤄진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의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이거 얘기 들어야 돼. 자 먼저 여러분들의 등급이 만약에 음 한 70 그러니까 점수를 얘기할게요. 70초 그 이하 70초거나 또는 그 이하면 진짜 우리 자꾸만 이런 생각하지 말자. 이런 핑계 대지 말자. 글은 대충 저 알겠는데 아 정답을 못 골랐어요. 제가 뭔가 아 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아 그러지 말고 너 다시 나 지금 70초 얘기하는 거야. 70초인데 중간에서 정신 차리고 하시는 분들 70초 또는 그 이하 빨리 구문 점검 다시 하고 단어 암기나 다시 단어 암기 제발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 이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구문하고 단어 암기를 다시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9월 평가원 이후로 가면 여러분들 시기상으로 아예 늦어버려. 그때는 9평 이후로는 이제 모두가 이제 모의고사 연습하고 모두가 이제 EBS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뭔가 고등학교 2학년 구문을 하고 있다. 이게 네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너네 너의 맞지 않는 형태들의 문제들을 막 풀고 틀리면 또 틀리고 가슴만 마프고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말고 지금 아니면 못해 얘들아.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꼭 구문 수업 통해서 정리 한번 하시고 단어는 이건 암기니까 네가 하시고 그리고 단어 확정 좀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거와 동반하세요. 따로 빼지마. 자꾸 저한테 게시판에 물어보는 친구들 뭘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너네는 그럴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 두 번째 언어라고 하는 건 뭘 한 다음에 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돌리면 돌리는 만큼 겹치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언어적인 감이 생기게 돼 있어. 그건 믿어. 동시에 돌려. 많은 것들을. 그럼 네가 느낄 거야. 뭐랑 같이 돌려? 오리문. 이게 너네들은 급선무야. EBS가 급선무가 아니야. 너네 지금 이게 급선무야. 됐니? 그 이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EBS를 추천을 해요. 됐음. 딴 것보다 어차피 EBS도 한국교육과정평가하오니 감수한 국내에서 제일 좋은 문제집이라고 그걸로 이게 되는지 연습해. 그리고 연계가 얻어 걸리면 더 좋은 거고 자꾸 연계 공부요 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너 연계가 안 느껴지면 너 이거 안 하고 또 이상한 대로 다시 새 출발할 거라고 아니야. 이거 공부하는 거랑 이거 공부하는 거 평가 기출문제 공부하는 거랑 별 차이 없어. 이건 지난 캐스트를 좀 참고해 주세요. 이거 하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70 중반에서부터 80 중반에 이르는 분들 이분들은 솔직히 이거는 구문은 너무 막 빡세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그냥 복습 정도는 해야지. 이게 제 수업이 됐던 아니면 못하신 분들은 구문 한 번 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됐던 그리고 마찬가지 이분들도 저는 이게 너무나 강조된다고 봐. 올인원 다시가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하시고 이건 무조건 하시고요. 하신 분들도 다시 한 번 복습하세요. 됐니? 이 두 분들의 차이는요. 사실은요.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을 잘 어느 정도 되는 분들 이분들은 해석이 좀 되는 듯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강조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 강조 포인트가 이분들은 다시 너네들은 지금 해석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이게. 이분들은 해석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해석이 완전히 잘 된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 이 언어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공부 포인트를 여기서 더 하라고. 되셨어? 그리고 이분들도 역시나 EBS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봐. 됐지?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때? 80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등급 분들 이분들은 제가 볼 땐 이거 가세요. 순서 답입 빈칸 업법 이거 빨리 가세요. 이거 가세요. 이게 맞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해석이 문제를 못 풀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글을 어떻게 읽는지 또는 어떤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그게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유형별 유형별로 집중해서 공부하기. 뭐 이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영어에 막 굳이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사실 그런 생각은 잘 없을 거야. 어느 정도 점수도 나오고 그렇다고 안 하긴 애매하잖아. 그분들은 이거 가세요. 단 단 단 이분들 중에서도 이 고민하시는 분들 아 저는 점수는 괜찮게 나오는데 계속 찜찜한 게 너무 감으로만 푸는 것 같아서 찜찜해요.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할까? 아 이분들은 찜찜씨 다시 한 번 뭐 너무 감 밖에 없다. 너무 느낌으로만 푼다. 아 이분들은 올인원은 한 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결국 올인원은 거의 다 들어왔지. 그러려고 만드는 강자니까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 이후로 이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희 이제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제 생각 하기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추천을 해봐 드릴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정리하자. 얘들아 결국 입시는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 다 맨날 하는 얘기 뭐니? 지난 세월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제일 많이 졌나의 싸움이야. 참 막상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어때? 아 왜 이렇게 밀었나 싶지? 아 왜 이렇게 안 했나 싶지? 근데 다시 잘 들어 지금보다 더 늦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이쪽으로 지금보다 더 늦으면 아직은 기간이 있어. 얘들아 수능도 12월로 미뤄졌고 한 6개월 뭐 5개월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한 번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더 이상은 돌아가지 못할 때가 온다고 그랬지 그건 니의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질 때는 못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시고 또는 다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내가 뭘 구체적으로 좀 더 해야 될지를 다 점검하시고 점수대별로 지금 제가 추천해드렸던 거 정말 잘 명심해 주셔서 한번 일을 내봅시다. 어차피 지금 사회적으로도 일이 난 거 뭐 어쩔 수 없고 우리가 거기서 움츠러들 수는 없고 그걸 밟고 올라가자고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내자고 그게 9월 모의평가가 9월 모의평가가 돼도 되고 수능이 돼도 되고 하지만 이건 견뎌 언제든지 정책위는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왜 안 했지 정책위는 있어 근데 그 정책위는 왜 생기는 거냐면 조금 있으면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그 직전에 생기는 게 정책위야 그 전엔 병정책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기대해 정책위는 변화의 신호탄이야 EBS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화이팅 하시고 추가적인 질문은 게시판을 통해서 저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V영어의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